예비역 육군중장 신원식입니다 오늘 주간 안보 진단 주제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4월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방해세력 한미 이간 세력이 정부의 평화구축 노력을 방해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이번에 열리게 된 배경은 지난번 2월 28일 예상과 달리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합의가 없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미정상이 만나는 자리죠 따라서 먼저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해보고 이에 기초해서 한미정상회담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된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와 연계해서 비핵화와 연계해서 미국이 주어야 될 보상이라고 하는 제재 해제에 관련돼서 역시 북한과 미국의 생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 기본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무리하게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회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도에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김정은이가 과욕을 부렸고 또 회담이 있었던 열 말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불발됐지만 과연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각자의 득실은 무엇일까요? 우선 당사국의 첫 번째인 북한의 경우에는 대개 우리 국민들은 잘못된 합의가 될까 봐 너무 마음을 졸였기 때문에 합의 자체를 안 되는 것이 굉장히 환영하면서 북한이 굉장히 많이 잃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얻은 것이 북한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작년에 그들이 핵무장이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시험이 필요가 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함으로써 많은 걸 얻었죠 2017년까지 이루어졌던 유엔 대북 제재의 이행 자체가 느슨해져서 제재는 있지만 제재의 구멍이 생겨서 숨을 쉴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그토록 원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됐죠 전략자산 배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상호 불신이 커져서 한미동맹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되게 선전을 해서 이것을 소위 관련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국방안보대사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한테는 가치 없는 것을 주고 정말 많은 걸 얻었죠 이것을 하노이 회담에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정상적인 것 같으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이가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작년에 줬던 것을 원위치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전혀 원위치시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게 없습니다 작년에 과도하게 얻었던 것만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인데요 미국도 사실은 얻은 것도 크게 없지만 잃은 것도 없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되고 전략자산 배치가 중단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의 위기가 있지만 미국은 국제정치적으로나 국익적으로 크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당장 얻은 거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얻은 게 있죠 뭐냐면 제재 효과에 대해서 아주 미국이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18년 조금 기존에 북한 비핵화에서 일탈했던 미국이 다시 전통적인 원칙으로 되돌아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 소위 FFVD라고 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과 이를 타결하기 위한 협상을 일괄 타결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미국이 다시 세웠다 이것은 또 성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큰 피해는 누구냐? 저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참 서글프지만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는 지금 이해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손해본 것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란 하노이 회담의 결렬 원인과 득실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전망될 것인가 간단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중재 노력이 성공해서 2018년도가 다시 한번 반복되느냐 아니면 실패를 해서 2017년 이전 체제 즉 전통적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식과 원칙으로 돌아가느냐 그 차이겠죠 먼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가 성공하기는 이번 4월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영변 외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영변 외에 핵물질 생산 시설을 동결을 하고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일부 제재해제를 하는 소위 굿 이나프 딜을 가지고 미국을 가져가는 거죠 미국이 지금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노리를 끝난 것에 대해서 미국 여야, 미국 여론 모두가 환영일색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은 여러 가지 원칙을 북한 비핵화 원칙과 협상의 일괄 타결 원칙을 여러 번 공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4월 11일 날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굿 이나프 딜로 합의를 타결할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북한 역시 지금 의문이 과연 영변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핵 동결을 김정은이가 양보를 했다는 것을 남북이 충분히 공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도 저는 북한이 이것조차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매우 의문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아마 이러한 것 외에 우리 정부는 아마 트럼프 정부의 이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이번에 제대로 북한을 달래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동창리에서 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성과가 있다고 자랑하는 가장 큰 자랑거리인 시험 중단이 깨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사실상 위협 이것도 동시에 병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정도 가지고 미국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원칙을 후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회담은 아마도 한미의 불신과 이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4월 12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뭘까요? 상호 동상 임몽을 확인을 하고 통과 의뢰로 끝날 상징적 의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 통과 의뢰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2018년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판문점 싱가포를 경위로 해서 전통적인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의 원칙에 일탈을 해서 소위 말해서 쇼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쇼라고 제가 단종을 하는 것은 한국 정부는 분명히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를 하기 위한 김정은이 전략적 결단을 했다 그런데 그게 그 짓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의 시원은 남북이 공조하고 그래서 한미가 서로 또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 결단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상을 하다는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역순으로 되는 거죠 막이 올라온 이 막을 내리는 것은 역순입니다 미국이 다시 한 번 전략적 결단이 있는가 없는가 적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 한미가 하고 그다음에 남북순인데 남북순은 안은 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1년간에 이루어졌던 이상한 비핵화 쇼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는 통과 의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과뢰로 끝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한미가 부담이 될 겁니다 미국도 역시 이것이 끝났다고 당장 이야기하기에는 소위 출구 전략이라는 분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쓰는 항의보다는 적절한 소위 레토릭 수사로서 회담의 문은 열려있다 한미가 비핵화의 원칙에 합의했다 이렇게 적절하게 레토릭으로서는 봉합을 할 겁니다만 지난 1년간 이루어졌던 이러한 행태의 북한 비핵화 접근은 저는 막을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가에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최근에 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책임이 있는 예를 들면 폼페이장관이라든지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난 현지시간 3월 28일에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한 말 한미동맹을 정말 오랜만에 린치핀 그러니까 2017년 가을에 한국을 방한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린치핀이라고 하는 소위 핵심축 한미동맹을 표현했던 이유로 한 번도 없었던 표현이 등장했죠 이 이야기는 아마 대한민국에게 한미동맹의 전통적 가치로 돌아오느라 여기에 대한 저는 어떤 확고한 미국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만일 한국이 전통적인 린치핀의 역할을 그동안 좀 일탈해서 중국 쪽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일탈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수용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 만일 계속적인 일탈 행위를 하면 아마 미국은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느냐 예컨대 세컨드리 보이콧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 그 다음에 지난 4월 현지시간 4월 1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고한 FFVD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수개월 내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원한다라는 의미를 던졌죠 우리는 북한한테 당신한테 우리 대통령이 문수로 우리 대통령이 문수로 그것도 말이 아닌 문수로 비핵화 원칙을 전달했다 그거 그대로 나와라 이게 변해될 염려가 없으니까 잔깨 부리지 말고 이렇게 된 전략적 결단하고 나와라 그러면 당연히 협상의 문이 열려 있고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강조를 했죠 북한한테 더 이상 잔깨를 부리지 마라 이 두 가지 의미로 미국이 방향을 정했다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년, 2년 지나면 또 미국의 정치적 환경이 변하면 지금 말하는 이러한 원칙이 훼손될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적어도 올해 전반기 내에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제가 예측한 데 이런 정도 상태에서 보면 한미정상회담은 각자가 할 말들을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북한 비핵화 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를 또 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유부와 관계없이 그게 제가 최근에 또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인도태평양 소위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말미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강조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되면 우선 첫 번째가 한일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겁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린치핀이고 미국과 일본이 코너스톤이니까 핵심축과 추춧돌이 합쳐야 제대된 수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아마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방위비 협상에 관련돼서도 어떤 강조하는 언지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적으로 4월 12일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요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고 미국이 세안 원칙을 다시 한번 한국 정부에 확고하게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인도태평양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볼 때 방위비에 관계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미층 요구사항만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뭔가 북한하고 합작해서 얻으려고 갔다가 얻지는 못하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짠턱 짐만 지고 올 텐데 그 짐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는 결코 해로운 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끝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방해세력 그 다음에 한미 이간 세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왜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평화를 오히려 위토롭게 하고 한미를 이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인데 왜 그걸 다시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남학에 또 프레임을 씌우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역지자시로 생각해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평화와 한미 관계라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평화는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자유민주화 시키면 그게 진짜 평화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보기에는 가짜 평화입니다 즉 북한이 우리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북한이 자유민주화가 안 됐더라도 즉 북한의 정권의 속성이 안 바뀐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을 해야 돼 우리가 양보를 해서 즉 굴복을 해서 결국 그러면 전쟁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즉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도 응전해서 안 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북한의 선의를 믿고 북한의 양보를 통해서 즉 극단적으로 굴복을 통해서 얻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평화방해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미 이간에 관련된 겁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장영도의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적 미국 우선주의와 문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튼튼한 동맹보다는 민족공조 즉 우리 민족끼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관계 우선주의와 만나서 형성이 되어 있는 전통적인 데서 일탈한 비정상적인 우리가 한미관계가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일절날 빨갱이는 친일파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프레임이 이제 곧 가짜평화와 한미동맹을 훼손시킨 이것이 드러날 것이 곧 사항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역으로 뒤집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두 가지 안보진단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실제로 4월 11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평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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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